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석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오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래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좀 다짐할 게 있습니다 설 명절에 예수를 잘 믿자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절이 예수 잘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명절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런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 가셔서 취임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마음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단임 목사님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큰 교회 단임 목사 자리가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자리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북한은 뭐 그 핍박이 세계에서 제일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이죠 요즘엔 이웃 중국도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성교사님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핍박은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안 믿을 거면 아예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골롯에서는 사도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이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롯의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롯의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왔다면 교인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소멸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골롯의 교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따지고 그렇게 회의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게 되면 그러면 싸울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 항상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확신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배워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5절 말씀해 보면 골로세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골로세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골로세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바울 안에도 계시고 골로세 교회 교인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골로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도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영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주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던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방탕했던 타락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슴 뜨겁게 안아주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말 잘 듣는 것 같은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 아내 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 큰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에 주일 예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너무 기쁘고 춤을 출 만큼 감격스럽고 이런 경험을 예배 때 전혀 경험을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마였습니다 저는 안 떠드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그리고 꼿꼿하게 자세를 바로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상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알아들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환한 얼굴이냐 정말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끝날 때까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저는 제일 은혜 받은 시간이 끝나는 시간 예배 끝나는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 표정 대략 짐작이 가시죠? 아무 낙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정말 짜증 충만하고 그런 표정으로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으면 그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던 그 시절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배는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지를 아주 참 놀라웠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지난주일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시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런 아주 정말 청청병력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다는 것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욕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성령을 회방한 전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서 떠나신다는 것 자 이제 뇌종양 수술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니까 자 뇌종양 수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집사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시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예 그러시더라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있습니까? 다 예 그러시더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집사님을 떠난 거 아닙니다 지금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예라는 대답은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대답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니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주의 종으로 쓰신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일의 선수입니다 무슨 소리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확 펴지셨어요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골로서 교인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지금 이단들이 온갖 미혹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골로서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의 무서운 이단들 그것은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세계는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때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안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너무너무 유치한 이야기 영생을 얻을 정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지 누구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듣고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행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분명히 알 때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 때 그때는 이제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유치한 이론이구나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도 똑같이 지금도 온 세상에 무서운 거짓 이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의식이나 생활 속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죠 무신론의 가장 조직적인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미 다 겪어서 압니다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사상인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공산주의의 핵심인 무신론과 유물로는 지금 한국의 주류 사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간 영혼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돈 돈이면 제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 왜 하려고 그러세요? 돈 버니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겠으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이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배후의 무서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 탐심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 아주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무서운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오직 하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미혹받지 않습니다 13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참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아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책 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으면 그 대단한 작업 자체가 지푸라기라고 느껴진 것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옛날처럼 못 삽니다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에 대한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데 10절에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 눈이 뜨여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 없으세요? 그게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소원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정말 뜨거울 정도로 분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약하고 희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영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그리고 어떻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놀랍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목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부목사님 부부 다 모이셨어요 그때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 부부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너희들이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주위에 있는 교우들에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 진정 회심한 사람과 함께 사는 기쁨을 너희 가족들과 너희 교우들이 누리게 해주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 속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도 목사님 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는 대천덕 신부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종들 순교의 삶을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과 생전에 한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에 대해서 책으로 보고 말로 전해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다면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원이 갈망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천국에 가서 뵀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정말 진짜 회심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는 이는 나다 너희들이 진짜 갈망한다면 그렇게 살게 할 이는 바로 나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살기만 해 나만 바라보고 살기만 하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아멘이 나오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무슨 선물 사서 갈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정말 여건이 되시면 좋은 선물들을 사서 일가 친척들에게 나누는 것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해 줄 수 있는 진짜 축복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는 아주 대단히 중요했어요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례의 기준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만 하면 세례를 주는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졌어요 세례를 받기는 쉬워졌는데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켜 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중국 교회는 아주 축복받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고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서야 정결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일 꼭 그래야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수도원에나 들어가야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꾸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번에 오늘까지 등록 마감인데 예수 동행일기 훈련 들어와 보세요 한번 훈련 받아보시라고 저는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같이 나누어 쓰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나눈 방에서 일기를 서로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서로 격려하게 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과 친밀이 동행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세례받을 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으로 세례받은 그 수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렇게 되었을 때 받았던 그 세례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례를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